이 시각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메타가 오는 7월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의 새로운 버전 라마3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새 버전은 사용자가 제기하는 논쟁적인 질문에 보다 개선된 답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가운데 2023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869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39% 증가했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2026년까지 3년간 별도 기준 단기 순이익에 최대 20%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4분기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에 등극한 중국의 비아디가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것도 미국 시장 진출을 서두르지 않은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4인 4색 주식 호수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 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미증시는 PC 지수를 앞두고 관망세에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속폭 하락세 보였는데요. 2월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 전반적으로 탄력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커버그 방안 이슈로 업스테이지 및 관련 AI주 위주로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일부 반도체주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저 PBR주 관련주 섹터로도 상승 흐름 보였던 것이 오늘 특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전문가님,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 되는데요. 조영호 전문가님과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고 스캔하시면 바로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샵 00815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전문가님, 조영호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조금 상승세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좀 매매하기도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섹터별로 좀 수급이 몰렸다가 빠졌다가 하는 편이었거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연휴가 3일 동안 좀 길고요. 그리고 이제 2월달 마무리 그런 어떤 측면에서 월 마무리죠. 그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제 증시를 보고 있으면은 좀 많이 답답한 느낌이 들 정도로 변동성이 오늘 좀 극히 좀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뭐 변동성이 너무 적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 종목이 고점을 칠 수 있는 종목인데 다시 한번 이제 좀 조정받는 그런 이제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는데 3월달에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직구 종목에서 또 수익률 많이 이제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보시는 종목들 다 이제 3월달 이후로 계속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강세 뛸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런 종목들 제가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 종목들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면은 올해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 위주로 좀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월달 여러분들 뭐 다들 이제 2월달 어렵다 한국 증시 어렵다 하시지만 지금 조영호 전문가의 어떤 종목이라든가 수익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증시를 뒤흔들었던 그런 섹터 종목들은 제가 다 공략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략과 더불어서 충분한 수익 구간을 냈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키포인트예요. 그 지금 뭐 보시는 종목들 이외에 이제 뭐 오늘 이제 LIG 넥스원 그 종목도 이제 추가가 됐는데 오늘 제가 업데이트는 좀 못 드렸어요. 자 코스피인데요. 여러분들 그 2625포인트에서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런 이제 추세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도 하방적으로 밀다가 다시 한번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 이 2625포인트는 단기적으로 좀 지지대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포인트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번 포인트는 2500 돌파했다. 이거는 지금 과거의 40년 동안의 이 중요한 지지단이에요. 거기를 지금 돌파한 겁니다. 그럼 여기 포인트 하나 잡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상승폭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안 깨지는 거예요. 여기가 지지가. 이만큼 얘가 가야 돼요. 여기에. 가야 되는데 지금 한 반 정도밖에 못 갔죠. 반. 그렇죠? 여기 1번에서 1번에 반밖에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잡고 나서 다시 상방으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 하면 우리는 목표가를 코스피 같은 경우 2720 정도 잡을 수 있어요. 단기 목표가로. 여기 돌파했다. 그러면 다시 또.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800. 여기가 이제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 2500이라는 그런 지점이 나오고 그리고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받고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추세에서 즉 이제 중시가 한 번 올라가고 나서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고 나서 조정기예요. 지금 여기 기관이. 조정기. 조정기. 그러면 이 조정기를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답답해하죠. 그렇죠? 하루 이틀만 안 움직여도 아우 막 이러는데. 그렇죠? 지금 1, 2, 3, 4, 5. 여기서는 희망. 희망. 그러니까 이틀 동안 우리가 가진 게 뭐냐면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그렇죠? 이거 좀 잘 이겨내면은 엉덩이 매매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 3월 달 해서 또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포인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뉴스 이것저것 너무 많이 보시면은 더 헷갈려요. 지금은 뭐 내가 뉴스 악재 안 좋은 거 봤다가도 결국에는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이런 내가 큰 틀로 해서 방향성만 이렇게 딱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따라 붙는 게 뭐냐면은 뉴스예요. 뉴스. 그런데 여기서 이런다고 해서 악재 뉴스에서 내가 여기서 어떤 갑자기 작용을 해버리면은 매수라든가 매도 어떤 그런 작용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런 거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징시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엉덩이 매매하시고 이거 뭐 지금 시장 설명에서 제가 뭐 이렇게 포인트 딱 두 개로 이렇게 짚어드리는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앵커님도 다 이거 뭐 어렵나요?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불안해했고 여기서도 불안 여기서도 불안 여기서도 불안 여기서도 불안 이거 뭐 매번 불안이에요. 불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2024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제가 자료집을 1월 초 12월 말부터 해서 발간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이스트 소프트라든가 갤럭시아 모니터를 이렇게 제가 넣어놨고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은 나왔지만 한 번 급등이 나왔었던 넷패스 여기 이 종목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매매 전략이죠. 그래서 그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이제 분할 매수로 벌써 이게 12월 말이니까요. 12월 말 때 12월 말 때 이거를 제가 해놓은 거예요. 12월 말 지금 얼마 지금 2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한 차례 두 차례 여기는 평균 맞춰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단기 수익 근데 이제 자료집에 넣어놨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는 목표가는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향후에 이제 제 예상대로 이런 이제 포인트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역사적 저점 이 종목에 대해서 시황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 차트 분석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돌아가는 터닝 포인트를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왜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주식을 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트레이딩 이거를 갖다가 로직 이라고 해요. 트레이딩 로직 왜 매수가 들어갔는가 로직 항상 이 로직 이라기보다는 이제 근거 매수에 대한 근거를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략이 수립돼야 돼요. 전략 여기에는 매수 전략 매도 전략이 이미 다 나오는 거예요. 매도 전략이 다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목표가를 여기까지 봤는데 조금 그걸 축소할 것이나 뭐 이 차이 있을 뿐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판을 짜서 매매를 하는 습성을 들여야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그거 하고 테마가 빠르게 바뀌고 막 이런 시점에서 특히 지금은 신기술이라든가 막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 그 시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10개인데 이거 10개 다 못 따라가요. 이거 따라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냥 한두 개 많으면 3개까지 따라가되 저처럼 1월 달에 제가 인성정보 46% 수익 났죠. 그죠? 그냥 그거 한 종목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지금은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들을 조영호 전문가와 같이 노란톡방에서 이런 자료집 제가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투자 습관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식으로 수익이 좀 안 나고 그리고 너무 어렵더라 한국 주식 특히. 그러신 분들은 한번 그 방법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해결해야죠.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데 주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10년 20년 계속 갖고 가요. 그러면서 종목 바꾸고 뭐하고.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주식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매매 방식 전략. 이 근본적인 게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인 게. 그리고 이 근본적인 거에는 나쁜 습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이게 수익 구조예요. 이게 수익 구조.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지지 받으면서 3월 달에는 상승장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무료 자료집도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요. 그 무료 자료집 안에 전문가님께서 30%에서 40%의 수익률 주셨던 이스트소프트와 네페스 같은 종목들이 아직 들어 있습니다. 그 자료집 꼭 받아 가시고요. 캔들 자료집까지 있으니까요.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샵 00815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셔도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무료 자료집까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최근 오늘의 직구 수익률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저번 주 수요일 날 주셨던 그 인터플렉스 종목 전문가님께서 공을 던지신 거잖아요. 지금 그 종목 자체가 1루랑 2루 돌고 3루로 도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목 더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상상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선 네오쌤인데요. 네오쌤 제가 2월 14일 날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아 2월 8일 날이죠. 2월 8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좋은 흐름 계속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계속해서 볼게요. 원익 피해니 역시 초전도체에 관련해서 우리가 순환매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수익이 굉장히 빠르게 또 잘 나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동국홀딩스 역시 마찬가지인데 동국홀딩스도 지금 보면은 저 PBR 요새 이제 좀 시장에서 얼마 전에 이슈를 좀 많이 보여줬죠. 근데 이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었어요. PBR이 일단 1이하면은 특히 PBR은 0.8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저평가라고 많이 해요. 저평가. 그러니까 이 회사를 청산을 했을 때 이 주가가 1이 안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평가인데 그중에서도 0.8 미치면은 저평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0.22였어요. 그 당시. 근데 배당도 많이 줘요. 근데 주가는 40년 전. 그럼 이런 종목들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오늘은 흐름 좋지 않았지만 어제 6% 다시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전쟁이 만약에 끝난다. 그리고 전쟁 상관없이도 이런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많이 해봐야 돼요. 특히 뭐 통신이라든가 이런 이제 건설기계 쪽 중장비 쪽으로 해서 이제 2024년도 굉장히 유망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15%에서 지금 2루 베이스에서 3루 쪽으로 거의 중간에 걸쳐 있어요. 여기서 한 5% 더 가면은 이제 3루 쪽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아마 올해 연말 지나면 이거 베이스를 한 두 바퀴 정도는 돌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오늘의 직구 수익률로 또 동구콜딕스, 원익피에니,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시간에 주는 히든 종목들 수익률 살펴봤고요. 같이 수익 챙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 테마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저커버그의 방안으로서 이 테마가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처음 보는 테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우리가 이 테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테마 이제 뭐 제가 이 내용은 이제 이 타이틀은 강세 테마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창업 투자사, 창업 투자사는 뭐 VC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VC, 벤처 캐피탈. 벤처 캐피탈. 그거를 갖다가 이제 창업 투자사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런 흐름들이 꼭 이제 뭐 창업 투자사라기보다는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AI 쪽으로 해서 또는 로봇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이제 투자 결실이 맺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 창투사는 이 4분기가 4분기가 굉장히 피크예요. 4분기. 그래서 원래 4분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주가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1분기에 좀 강세를 좀 띄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컴퍼니 K라는 종목이에요. 컴퍼니 K.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업스테이지. 업스테이지 쪽으로 해서 지금 지분 투자가 이뤄졌어요. 지분 투자. 최근에 이 업스테이지는 AI 관련된 스타트업인데 AI 관련된 스타트업인데 지금 메타가 만든 그 LMLM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오늘 강세를 띄웠던 폴라리스 오피스 이 부분까지 이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컴퍼니 K는 이 업스테이지 이 지분 투자 때문에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 이렇게 좀 간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차트를 좀 보면은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바닥에서 한 번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두 번 급등이 나와서 주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반 정도를 해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항대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상승파둥이 여기서 시작이 되죠. 여기서. 그래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시간이 지나고 쫙 이렇게 지나고 나서 내가 어떤 시점에서 주가가 팡 하고 돌파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어떤 시세 분출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전에 좀 이제 눈치를 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치 챌 수 있는 요소는 근거는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겠죠. 과거에 이 자리가 돌파되고 나서 이 자리에서부터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이런 어떤 포인트는 조금 빈약해요. 이런 논리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주식은 절대로 저렇게 만만하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곳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A라는 곳에서 흔적을 남긴 거예요. 흔적. 이 흔적을 항상 그 다음 이 기간 동안에 많이 남겨요. 무수하게. 그거를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거를.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바로 여기. 여기는 B예요. B. 왜 여기냐면은 이거는 숙련된 트레이더시면은 이거를 이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주가가 쫙 밀리다가 밀리다가 한 번 힘이 멈춘 자리.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이렇게 밀리는 힘을 다 받아낸 그 자리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서부터 해서 힘을 쫙 뿌리는 거예요. 뿌리죠.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이 선을 위아래로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 선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주가 보세요. 움직임. 다 여기 안에서 놀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 그리고 나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확대해서 그리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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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가 똑같아요. 여기 각도가 똑같아요. 여기 각도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던진 힘이 여기서 강하게 들어와 있다. 이거를 일단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향후에 이런 자리들은 돌파가 강하게 됐을 시 내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거를 단기 트레이딩 하는데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투자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을 여러분들이 잡아내는 게 어려워요. 이 선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여기서부터 던져진 힘이 과연 어디서 멈췄을까. 그리고 나서 주가는 왜 이렇게 박스권을 쳤을까.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지웠다가 다 지우면은 모르죠. 포인트를 못 잡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던진 힘 던진 힘 그리고 여기서 받았다는 거. 그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는 박스권을 치는데 이런 곳이 돌파가 되고 나서는 시세가 급등 나온다. 이런 이제 차트 포인트 차트를 작도를 해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말끔하게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떠세요? 설명 들으시니까. 훨씬 쉬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벤트 투자인데 하이퍼 엑셀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미래에셋은 과거에 루닛이라든가 몰로코라든가 메스프레소 뭐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굉장히 잘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하이퍼 엑셀 이것도 이제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LMM 이거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특화된 AI 반도체를 개발을 했어요. 이게 오늘 나온 뉴스예요.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장중에 강세 띈 거예요. 이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하이퍼 엑셀이 만든 이 LMM 특화 반도체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랑 비교를 해보면은 엔비디아 A100 이라는 이 프로그램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 성능은 지금 처리 속도가 50%가 빠르대요. 처리 속도가 50% 빠르다. 빠르다.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대비 성능이 2.5배가 높다. 자 그러면은 이 논리 이 내용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빅뉴스죠. 지금 AI 칩으로 해서 특히 이 이 A100 또는 H100 이 시리즈가 엔비디아에서 거의 핵심인데 AI 관련돼서 칩으로 그죠? 근데 지금 이 칩보다 처리 속도가 더 높고 가격 성능은 가격은 낮은데 성능은 2.5배가 높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좀 강력한 뉴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굉장히 좋고요. 그 외에 뭐 지금 이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는 사피엠 반도체 사피엠 반도체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마이크로 LED OLED 관련주 그리고 코썸 코썸 그리고 민테크 배터리 진단 기술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 포트폴리오가 제가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저기 뭐야 하이퍼엑셀도 마찬가지고 사피엠 반도체도 그렇고 이 민 이 종목 뭐 컷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가 좋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어떤 굵직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좀 됐으면은 파악이 됐으면은 차트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딱 맥점이 나와버리죠.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 차트를 줄여 보시면은 여기가 맥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줄을 그으세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좀 돌파 흐름이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이런 이제 중요한 분기점은 강하게 돌파가 되고 나서 한 번에 한 방에 이게 치고 갈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데서 머뭇머뭇 거리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1번이 될 것이냐 아니면 2번이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내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 이 지금 미래에서 벤처 투자에 지금 뭐 적정 시가총액은 얼마인가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고려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지금 계속해서 이 자리를 못 넘겼는데 오늘 이제 돌파 흐름이 다시 나아졌고 그리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 쭉 밀고 간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는 이제는 이런 어떤 패턴 만들고 나서 그냥 밀고 간다. 그러면서 뭐 8천 원 정도까지 봐도 되겠네요. 8천 원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미래에서 자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제 고점을 고점이 여기죠. 정고점이 이거는 이제 정고점 정고점을 경신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점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 더블 저점 이제 잡았고요. 그리고 이 하방 쪽에서의 저점 그러면 저점이 높아진 만큼 고점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서의 벤처 투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톤브릿지 벤처스인데 업스테이지 시리즈 A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도에 이제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스톤브릿지 디딤돌 투자 조합 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펀드를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 37.9% 굉장히 높게 청산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외에 포트폴리오는 아이디어 허브 그리고 온 온코닉 테라피틱스 테라피틱스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미래에서의 벤처 투자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 두 회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리서치를 좀 더 깊게는 못해봤지만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창투사 창투사 같은 경우들은 이제 원래 4분기가 실적 피크인데 그 부분을 넘어서 이제는 그때 못 갔던 주가들이 4분기 때 눌렸던 주가들이 지금 이제 다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 곳인데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급등이 나오고 나온 곳에 어떤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지금 여기죠. 여기 자 이렇게 좀 선을 여러분들이 그어보시면 바로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그럼 여기는 과거에 지금 최근에 막혔었던 자리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이제 오늘 며칠 동안 좀 지지를 받다가 오늘 이제 돌파 흐름이 나와지면서 그대로 이제 상한가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흐름 이런 차트를 봤었을 때 이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냐 아니면은 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놔줘야 되냐 그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요만큼 움직였어요. 요만큼 6천 원. 그죠? 6천 원. 그러면 지금 6천 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다가 우리가 좀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렇게 투자했던 회사들에서 엑시트 하면서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1분기가 이제 다음 달이면 마감이 되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분 정리 뭐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한가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간다 항상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잡으세요. 넓게. 그러면은 지금 오늘 끝난 가격이 5,740원이잖아요. 5,740원. 여기서 한 5천 원 정도까지 15% 정도를 갭을 좀 두세요. 15%를. 그럼 여기서 반 잘라요. 그럼 7.5씩 그러니까 7%씩 1번 구간에 1번 구간이 7% 변동성 나오죠. 2번 구간이 7% 변동성 나오죠. 한 차례 두 차례 그러면 평균 매수당가가 낮춰지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표 수익도 더 높고 대신에 이제 기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기간은. 근데 그거는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기보유가 좋다. 중기보유가. 막 이런 종목 내일 또 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갭상승 했어요. 이런 거는 노려볼만 해요. 갭상승. 갭상승 시에는 노려볼만 하다. 갭상승 시에는. 이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내용 드릴게요. 그러면 쭉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것도 뭐 이거 사안가 같다고 해서 이거 사안가 욕심내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적정 수익이 나면 한 20% 정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은 지금 아까 7000원 정도까지 우리가 봐도 된다고 그랬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점이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많이는 돌파를 못하겠지만 그래서 좀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7000원에서 7500원 그리고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한 20% 정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성창투 지금 2023년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20억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비 대비해서 100%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크게 의미 있다고는 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모 회사가 대성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대성창투에 대한 어떤 이제 지원 투자 투자금 지원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펀드 모집 이런 것도 이제 좀 줄여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 이 종목 보세요. 이런 부분보다는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하기엔 나쁘지 않은 선택지이지만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자 이 차원이 여러분들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좀 주의사항이 뭐냐면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위탁운용사 해서 약자로 GD라는 GD가 있어요. GD. GP인가 GD. 그런데 이 부분에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자금을 모집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신규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금을 모집 못했다는 거는 지금 VC한테는 큰 악재예요. 그렇죠? 그래도 이 업황이 업황이라든가 관련주도 올라가면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누르는 곳 그리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런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제 이런 조심스러워야 될 그 리스크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눌리고 있어요.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번 들어올리긴 들어올리겠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미래에서 벤처 투자가 추세 타면서 이렇게 쭉쭉 갔을 때 이 대성 창투는 이 수익률에서 좀 뒤처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창투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내용을 너무 좀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창투사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 부분 더 자세하게 포인트 짚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장중에 종목 많이 드립니다.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에서 가이드 받으셨으면 10% 이상 정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바로 낼 수 있었어요. 이틀 동안 자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LIG NEXT1 27일 날 27일 날 여러분들께 가이드 드렸던 장중에 급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올라가다가 좀 이제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어 충분히 어 이 종목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LIG NEXT1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 같던 차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곳에서 터닝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조정이 충분하게 일어났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이제 어떤 차트인데 보통 이런 곳들은 이곳에서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V자 패턴이라고 해서 그렇죠? 반 나누면은 좌우가 똑같은 이제 데칼콤한 형태가 돼버리죠. 그런 것들은 보통 여기서 꺾여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치고 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 목표가를 상당히 많이 열어놓는 게 좋아요. 손절은 어디다 놓는 거예요? 손절은 바로 여기다가 손절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만 이 넥라인만 깨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종목이 계속해서 쭉쭉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차트예요. 그러면은 목표가가 지금 1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3만 원. 그러면 우리가 한 17만 원 정도까지 봐도 되겠죠?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16만 5천 원서부터 17만 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차트 포인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리고 2월 27일 날 이제 월요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11%네요. 11% 11.44% 자, 18만 원 밑에서 그죠? 여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오늘 이제 좀 더 갔죠? 지나고 나서 보면은 와, 이러지만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쉽사리 매수하기에는 녹록치 않아요. 어떤 이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이제 목표가를 드렸는데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 드렸어요. 여기가 오늘 고점이에요. 오늘 고점. 여기서부터 밀렸어요. 여기서부터. 그럼 왜 우리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평행천을 깨졌다. 여기 아주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해도 그렇고 그럼 이런 좀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좋아요. 막 이게 너무 복잡하게 하고 뭐 이거 왜 자꾸 이평선하고 막 외국인 수급 갖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맞지가 않아요. 후행성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금 요런 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세 변곡점이 나오는 하방도 그렇고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이런 선이 평행선이 나와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채널 여기 채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유명사로 주가 평행 채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평행 채널 근데 깨졌다. 깨졌다는 거는 상방으로 깨졌다는 거겠죠. 상방으로 그죠? 상방으로 깨지면은 그 다음부터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논리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 1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분리되는 이 분기점에서 매수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아니 전문가가 뭐 미쳤다고 지금 요런 자리에서 이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간 요 자리에서 매수를 여러분들께 가이드 드리겠어요. 다 이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지. 그죠? 그럼 이런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조금 더 좀 주식에 대한 어떤 고찰이라든가 이런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요렇게 어떤 투자 포인트가 나오면서 투자 근거가 매수 근거가 잡히는 이 매매기법은 여러분들이 조영호 전문가를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 선 두 개 그어놓고 끝나는 건데 하방에서 이거 잡고 아 여기서 이거 브레이킹 됐네 그러면 이거는 쭉 가겠네 간단하잖아요. 이 선 두 개를 하시면 여기 돌파되면 아 더 사야 되겠다.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뭐 요렇게 뭐 이거 이평선 간다 수국 간다 또는 뭐 캔들 또는 정고점 이런 논리로 하면 백날 그 주가가 그 주가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경각심 가질지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이 주가평행 채널이 깨지고 나서는 계속 가요. 그러면은 향후에 지금 은봉 나왔다고 해서 또 이 종목에 대해서 불안불안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에 이 주가평행 채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지금 사례를 통해서 잘 보세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사마알미늄이라든가 그리고 두산이라든가 뭐 등등해가지고 주가평행 채널로 제가 공략해서 수익 이렇게 내는 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잘 들어보세요. JYP JYP는 과거에 여기에서 주가평행 채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이 주가평행 채널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채널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 이 선을 두 개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그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짜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짜투리를 이런 것들은 힘이 그냥 우리가 스쳐가는 그런 자리고 중요한 건 어디냐면 종가 그리고 이 선에서 이런 것들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힘이 나왔는가 여기서 힘이 나왔는가 여기서 받치고 올라갔는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가 평행 채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깨지죠. 3분의 2 지점이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지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예상되는 이 포인트가 지금 여기예요. 여기 한 애 현재 최근 이제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럼 지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고점 찍었죠. 내려가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더라 그럼 여기 여러분들 매수해요. 매수 왜? 이거 다 사례 보여줬잖아요. 아 여기구나. 사례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웃라인이 다 잡혀있는 거예요. 윤곽이. 그리고 나서는 아 이거 조영호 전문가가 주가 평행 채널 이거 강력하다고 그랬으니까 아 밑져야 본전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와 같이 이런 종목들 매매기법 공부하면서 이런 종목들 전략 잡아가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잘 스마트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 제 매매 부분은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요. 파워로직스 보세요. 단기 트레이딩 인데 이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빠져나왔죠. 고점에서 고점 매도예요. 고점 매도 인성정보 1월 달에 46%의 주력주로서의 수익 내고 그리고 단기 수익으로 또 10% 내고 갤럭시아 모니터 이것도 당일 수익 2월 15일 날 2월 15일 날 가고 쭉 갔다가 쭉 빠졌어요. 제이하이테크 역시 주력주 해가지고 또 빠르게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10% 이상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수라든가 이런 거 보유를 할 때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에 저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좀 귀찮지만 조영호 전문가가 귀찮고 이런 부분이 일이 많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해도 여기에 가장 큰 제가 방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샘플 자료 한 장 갖고 왔습니다. 한국 컴퓨터 이 종목도 지금 이 종목 못지않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OLED 관련된 종목인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OLED를 봐야 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국 컴퓨터 저 PBR 종목으로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신성 델타테크 는 여러분들께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초전도체인데 7만 8천 5백원 이라는 이 가격대 주가가 급상승하기 전에 이때까지 많은 분들은 그냥 테마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저는 테마주로 접근을 안 하고 산업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 논리 가지고 여러분들과 추세 매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단기 수익도 거뒀고 동구 콜딩스 역시 저 PBR 관련된 종목 HBL 제약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과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가이드 받고 올려주신 그 후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런 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진심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수익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이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을 좀 안정적이고 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할 수 있을까 거래 거래에서 줄어드는 게 제일 큰 그거예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테마로 창업 투자사 여러 가지 종목들의 매매 타점 살펴봤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주고 있으신데요. 실시간으로 매매까지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자료지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무료 자료지까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이 방법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15 조영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료지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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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의 화제의 종목들을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특징주 오늘 탑3 새 종목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새 종목 갖고 왔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아까 솔라 그 온 디바이스 AI의 이제 그 제품인 이제 솔라를 어 지금 그 폴라리스 오피스 거기에 이제 탑재를 했다. 이런 이제 소식 때문에 즉 소프트웨어가 이 AI에 탑재된 첫 번째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이슈를 받았고 장중에 20%가 23% 정도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지금 일단 단은 잡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트 포인트를 잘 보시면 이런 이제 패턴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찍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온 부분인데 항상 이렇게 이제 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 데칼콤하니 이 패턴에서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넥라인이에요. 넥라인. 넥라인. 이 넥라인이 다시 치고 올라왔을 때는 상승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AI 관련돼서 관련돼서 애플이 이제 또 다시 한번 AI 어떤 이슈를 다시 한번 쏟아내고 있죠.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 플라리스 오피스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럽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의 신규 매수면 여기 이 자리에서 주가가 23% 이게 사람이 굉장히 비양심적인 게 여러분들 내가 23%에서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스 5%, 6% 밀리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비양심적이에요. 23% 올라간 종목을 5%, 6% 그거 하면 거기다가 하방으로 더 두고 막 버텨야죠. 그리고 나서 쭉 봐야죠. 23%에서 매수했다는 소리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훨씬 크게 보이겠다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3% 뛰게 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도박입니다. 자 그래서 8,500원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저항대인데 여기 돌파가 되면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2호 같은 경우 CNT라고 해서 탄소나눈튜브 2차전지 양극제에 들어가는 물질이에요. 초전도제 아 전도제 근데 최근에 이 LFP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왜냐하면 원가 절감 때문에 과거에는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이게 운행거리가 되게 약해요. 운행거리가 운행거리 때문에 운행거리 때문에 좀 잘 못 썼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LFP 배터리가 원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각광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불안정합니다. LFP가 3원계가 좀 안정하고 불안정성 그리고 운행거리 이런 부분 때문에 LFP를 좀 꺼려했어요. 그래서 3원계 쪽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LFP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 포인트가 있는데요. 차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쭉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힘이 고스란히 살아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1번, 2번 하면서 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있고 자 LFP 배터리가 시장 침투율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조금조금씩 그런데 이 수치가 제가 지금 보는 수치보다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많이 잡혀 있어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LFP 배터리 관련주로서 이제 제2호 또 말씀드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HMM에 대한 인수가 좀 불발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쭉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페노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선박도 이제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선박은 이제는 쓰질 못해요. 그런데 그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선박에 대한 이제 노후와 그리고 교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직구 종목인데요. 오늘의 직구 종목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이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의 주가에 있는 종목들 정말 너무나 이 종목이 뭐 영업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얼토당토한게 뭐 시총이 났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의 어떤 수치가 나온 종목들은 좀 밀고 가는 형향이 많죠. 그런데 여기다가 재료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이 재료가 조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에 속하는 그런 재료들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지금 이제 뭐 가맹점도 모집을 하고 또 AI도 관련되어 있고 그런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최근에 이제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으기가 힘들고요. 특히 여기 속해 있는 이 부분이 골프예요. 골프. 골프. 골프 쪽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힘든데 이런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해외 사업 이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속해 있는 이 시장이 연평균 10% 이렇게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노란톡방 오시면 이제 막 저항태를 돌파를 하면서 50 20 평소는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제 남은 거는 120 240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핵심 요약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창업 투자사 주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업스테이지 투자 관련 상승으로 컴퍼니케이와 미래에셋 벤처 투자 등 종목별 매매 타점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화제의 종목 살펴봤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와 또 제이호 종목 봤는데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신규 매수보단 8,500원 저항대 돌파되면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제이호는 2차전지 양극재 물질을 만드는 회사로 CFP 배터리 관련 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든 공략주 해외 매출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주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주식폼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며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